너무 행복합니다. 저희가 나중에 지금은 오늘은 그냥 진짜 예비적 성격으로 왔는데 오늘 좀 고생했다고 진행이 됐고요. 3월달 따뜻한 때 한번 날을 잡아서 우리 집에서 그야말로 그냥 김치하고래도 식사하면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이렇게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때 꼭 면담을 초래할 테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우리 한번 여기 아르네에 따라서 놀고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